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오미크론의 확산의 속도입니다. 2만명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이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휴를 맞아서 이런 확산세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좀 한숨을 돌렸는데 이제는 또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참 이게 악재가 지나가나 싶으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이 되니 지금 3년째 되는. 벌써 3년 지났어요. 해수로 3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린 전 세계가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이 살짝 좀 늦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늦게 들어왔지만 상당히 빠르게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설 연휴를 전으로 해서 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2만 명이 넘었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내일 오후쯤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관련돼서 아마 또다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유럽 상당히 좀 잘 사는 국가들이죠. 영국부터 시작해서 뭐 덴마크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를 작년 11월부터 이미 이제 오미크론을 경험을 했는데 사실 WTO의 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체계를 다 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죽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불모 죽냐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가 계속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전파력이 더 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치명률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좀 개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 전에 비해서 1.5배 2주 전에 비해서 3.5배로 지금 전파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증가로는 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누적 치명률 같은 경우 0.77%니까 1%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학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치명률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반 감기라든지 폐렴과 관련된 어떤 그런 치명률과 좀 비슷하게 추후에는 취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진단키트 관련된 쪽으로도 사실 수급의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설 연휴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회사를 좀 방문을 했고 지금 진단키트가 빠르게 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처럼 진단키트 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제 검사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소 가서 그냥 받았지만 이제는 어쨌든 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북유럽 쪽 어떤 그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으로 분명히 아마 좀 곧 제가 볼 때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건 수출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좀 방치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편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좀 반대게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오미크론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아무리 감기처럼 증상이 가벼워졌다고 하나 상당히 무서운 병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하고 어느 정도 충돌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증시에는 근데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확산이 좀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증 환자가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좀 사망률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미크론 관련된 확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지금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줄어든 어떤 그런 현상을 좀 더 기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영국,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격리도 거의 안 하고 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좀 대응 방안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치명률이라든지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 전에 코로나보다는 심각하진 않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북유럽이나 미국, 영국처럼 우리도 위드 코로나 정책 리오프닝을 하게 될 가능성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건강관리 방역 체계 지키는 건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추이는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현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처음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